야 그거 얘기하지마라 근데 누가 형 좀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댓글로 보으면 어떡해 나 조성국 어디 가는데? 아 내일 민수 아 아 아 아 아 원래 예매했지 뭘 예매해? 야 나 친구가 아 진짜? 돈 주고 예매를 해놔 얼마였지 이만한 게 땡기는게 얼마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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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네 셋이 내 집에 있고 나 내 친구만 있었는데 40명? 와 많이 들어오네 인스타 한 3개월만에 키는 것 같은데 형한테 이제 환희가 어 너 오늘 와봐 너 어디 안 닦았지? 어 안녕 50명? 와우 형 저 앉았다 누구야 반갑다 이라 아 너네 3명 3명 2도 그 형은 그 형 말 듣고 절대 못 이겨 보고싶다 개새끼들아 일단 죄송하다 우아 일단 머리 박아야돼 그럼 총하죠 아 인스타 존나 겁많이 한다 야 가자 어디든 여기 슈퍼권 형아 와두자 3명 하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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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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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반가워 하는데 일어나야돼 어 지금 노년이야 나 널 좋아하나봐 좋아하나봐 내일 기왕이 콘서트 갈거야 놀러가야지 내일 기왕이 콘서트 놀러갈거고 간만에 봐야지 애들 하여튼 내일 보고 뭘 알죠? 혜림아 뭐? 위에 뭐 썼나? 안보이는데 내일 보나? 괜찮아? 넘어지면 재밌어 성아 넘어지면 내 보자 고리사람들 보고 말사람들 말고 간다 그래 나도 사랑해 간다 지금 누구랑 있냐면은 술차랑 수환이랑 원도로드랑 레드하우스 있음 빨갱 빨갱 빨갱새끼 간다 빠이빠이 간다 에이팩스 간다 씹새끼들아 뭐야 빨갱이네 아 형 그러게 50명으로 바로요? 빨갱이 어딨냐 빨리 인사해 빨리 빨리 들어가 인사해줘 쏠차 쏠차 빨리 해줘 야 저 쏠차야돼요 하하하 여부칭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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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갈라그랬는데 사람들이 댓글 많이 써 아 야 3층 갈거 아냐? 아 그래? 철권할래 철권 Your name is Leake 아 Dos 아 traffic 아이 cam 아 여러분 소음 아 매일 뭐 볼수있는사람 영토 보러 오 ?! 이청 여기 including 어 감마니키내 좀 어색해서 가게가 가게 그 버튼 뭐냐? 끄는 버튼 까먹었는데? 어? 그거 홈버튼 뭘 왜 안해? 에센스 왜 안하냐고? 피부 이상하냐? 내꺼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와 저 살쪘어요? 나 이거도 배그하는데 이걸로 배그가 돼? 아 근데 개 짤거 같은데? 진짜 간만에 보는 사람도 많구만? 아 나 형 간만에 보고 내일 보자 나 이걸로 갈거야 나 지금 술 존나 차 먹고 잘거야 간다니? 내일 봐 볼 사람 내일 봐